왜 이렇게 좀 놓으러 가야죠? 자리 정렬! 그러니까 나 반장이야? 난 반장이야 니가 왜 반장이야? 너는 그냥 진짜 우리 학교에서 기린이야 기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너 옛날에도 거기 앉았지? 아니 잠깐만 늘 저기 앉아요 늘... 아 이거 잘나오는 거 공부 좀 해 내가 막아주네 아 이렇게 자는 거 석진아 반갑다 야 지킬 건 지키자 석진아 넌 왜 선생님이랑 나이가 똑같아? 내가 이제 후배야 학생들은 후배야 학생들이 있어 나도 졸업하는 게 소원이야 졸업하는 게 웃긴다 아 아니 뭐지 오늘? 이게 학생들이 없네 아니 왜 이렇게 한 자리에 지효지 지효지 지효 하나고 하나가 남네? 아니 한 자리에 지효지 완전 짱 나오나보다 야 저하고 갔다 저하고 갔다 저하고 갔다 저하고 갔다 아 아 아 아 아 야 너 왜 남학교에 와 빨리 와 자리에 앉아 빨리 앉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? 야 조용히게 제가 여기가 꽤 짱이야 저는 전학생이고요 뭐라고요? 전학생이에요 아 진학생도 봤는데 무슨 전학생이에요 얘들아 처음 온 친구야 야 나 좀 인사하지 마 들어와 들어와 야 나도 애가 봐 아니 전학생들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야 지효 기분 뭐고해 그래 네가 반장이니? 그래 반장 한 말이 있어 잠깐만 뭐야 꼬주라니 반장 한 때 반장 한 때 반장 한 때 반장 안 때 반장 한 때 반장 한 때 반장 한 때 왜 너 자꾸 왜 왔어 나한테 고장 이랬 거야 그러니까 자리 좀 반장 고장 진짜 옛날 방법 와 오랜만에 나간대 오랜만에 그리고 전학생 한 명이 더 있어요 아 누구야? 누굴까? 친구야 들어와! 보고싶다! 예의 바르다, 예의 바르다. 들어와! 안녕! 안녕! 나는 진지라고 해. 알아! 텔레비전 봤어! 잘 부탁해. 그래도 우리는 널 좋아해! 그래? 그래! 우리 형은 좀 와. 아 그럼 수지 여기 앉은 거예요? 아직 결정한 거 아니잖아. 수지야 이리 와. 수지야 이리 와. 수지야 우리 주로 와. 수지야 이리 와. 수지야 이리 와. 나의 마음 지쳐가제 내 마음 속으로. 그래 돼! 그래 돼!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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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! 난 유현석이라고 해. 갑자기 학교 다는 말 안 나는구만. 그래. 그래. 이런 거에 이렇게 웃어줘다니. 진짜 웃습니다. 너도 좀 웃어! 야 나도 다 있는 거 같다고. 뭐야. 두! 오! 두! 오! 아침부터 뭐 남자 놈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? 여보 선생님이야? 차렷! 2urd峡 투 원! 네가 제일 시끄러워! 화이팅! 자 출석! 딱 vak 분! 짠 건 아니겠지? 오늘은 아침에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아서 오 international만 할까? present- 4교 lieutenant 조 수업 레이스 4개월씩만 끝나면 졸업할 수 있다 엄청난 학교다 이제 그게 졸업한 거야? 20년만 했다 각 수업마다 게임을 해서 이기면 운동화 한 켤레씩 죽어라 운동화를 다 신고 마지막 운동장의 피니시 라인을 먼저 통과한 팀이 우승이 된다 운동화가 없으면 운동장에 못 뛰는 거예요? 자 운동장 팀은 모인 대로 1분당 1팀 2분당 1팀 2분당 1팀 간단하지? 재석이 형이랑 같은 팀이야 CG는 좋은데 또 쪼개하고 더 같은 팀이야 나는 어떤 사람을 하는 거야 나는 양대산맥 중간이 꼈어 , 고맙습니다 굿 열 hurting 물 인상 어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